이렇게 제가 이용해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점으로 제가 쇼핑을 했거나 아니면 배송을 받은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봤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텔파의 미디엄 가방입니다 미디엄 백이에요 제가 구입한 컬러는 크림 컬러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3개월 전쯤에 프리오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정말 쇼핑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오더했는데 겨울에 받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들고 다니려고 미디엄 사이즈를 오더했는데 왠지 스몰 사이즈가 좀 더 인기가 많은 느낌이긴 했어요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지퍼 포켓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열쇠나 지갑 같은 걸 따로 보관하기도 용이하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도시락에 불병 뭐 세니타이저 기타 다른 거 넣어도 되게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랩탑도 아마 수납 가능할 것 같아요 컬러도 공홈에서 본 것보다 조금 더 그레이톤이 가미된 느낌이어서 코디 매치하기도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르라보의 핸드크림이에요 벌써 이거를 세 통째 쓰고 있거든요 향이 되게 중성적인 나무 향이 나는데 저는 그게 일하다가 가끔씩 바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간 크리미한 제형을 좋아하는데 지나치게 기름지지도 않고 적당히 수분을 공급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리바이스의 웨지 스트레이팅입니다 하이라이즈고요 저는 한 사이즈 다운해서 오더했어요 기장은 26으로 오더했는데 제가 입었을 때 복사뼈 위로 한 1인치 정도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저는 운동화 코디하거나 부츠 코디할 때 좀 유용한 느낌이라서 오더하게 되었어요 살짝 스판덱스가 들어있어서 저는 다운사이즈 했는데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좀 편안한 느낌입니다 저는 회색 진을 겨울 옷 코디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입게 되더라고요 아우터 색깔을 구애받지 않고 쉽게 코디하는데 블랙 진처럼 너무 다크해지지 않아서 되게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러브 AJ라는 브랜드의 이어링이에요 이름은 도넛 훅 이어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데일리로 착용하는데 너무 심플하지 않고 적당히 튀는 디자인을 되게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팝의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더하게 됐어요 겨울 아우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샴푸 리필입니다 브랜드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제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본품 샴푸를 한 3개월 전쯤에 오더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향도 되게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나고 무엇보다도 사용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좀 더 가벼워지고 윤기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리콘 성분 같은 것들이 빌드업 된 거를 많이 없애준다고 설명이 나와있더라고요 사실 컨디셔너도 썼었는데 저는 컨디셔너보다는 샴푸가 좀 더 만족스러워서 일단은 샴푸만 다시 오더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지인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헬멀랭의 니트탑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초록색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겨울옷에 이너로 포인트 줘서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디자인이고요 리빙이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좀 더 슬림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소매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오버로 길게 나와있어서 손등을 덮는 디자인인데 여기에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활동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제가 블랙 옷들이 많은데 안에 겹쳐 입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빈티지 막스마라 코트입니다 제가 사실 뭐 하나에 꽂히면 비슷한 것들을 사는 버릇이 있는데 막스마라 코트만큼은 그걸 블랙으로 하나 더 갖추고 싶었어요 근데 찾다가 또 면이 좋은 가격에 기본 블랙 코트를 발견하게 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너에 좀 컬러감 있는 옷을 맞춰 입고 싶을 때 블랙을 찾게 되는데 이번 겨울에 아주 잘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코트만큼은 오늘은 주말이에요. 되게 바쁘게 보내고 간만에 조금 쉴 수 있게 됐어요. 이따 트리 설치하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꽂은걸 바쁘니 예상되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 위에 남은 아이들이 많이 낼 거예요. 그러한 그녀의 반으로 기름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러 간식을 많이 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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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진짜 다녀올게요. Can I get kale, cucumber? cilantro? cilantro? what do you call it? basago? okay. would you like the bag? no thank you. do you like chopsticks or more? chopstick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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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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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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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